제가 그림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이 그림은 이제 자판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함수는 어떤 형태의 함수라고도 할 수 있냐면 비유적인 얘기입니다 자판기에 제품이 하나밖에 없어서 여러분이 언제나 똑같은 제품을 받을 수 있는 자판기예요 저것만으로도 우린 자판기가 충분히 우리한테 편리함을 주지만 좀 아쉽단 말이죠, 어떤 게 아쉬워요? 여러분이 원하는 제품을 선택하면 자판기가 그 제품에 해당되는 구체적인 제품을 우리에게 제공해주는 자판기가 있다면 훨씬 더 효용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제품을 선택하는 것은 말하자면 입력이라고 할 수 있고 자판기가 그 입력에 대해서 해당되는 제품을 제공하는 것은 출력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자판기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입력과 출력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라고 저는 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그리고 그 입력과 출력에 해당되는 것이 수학적으로는 함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입력과 출력의 존재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좀 추상적인 얘기였는데 우리 프로그래밍에서의 함수를 살펴보면서 함수가 어떤 효용이 있는지 어떻게 문법적으로 되어 있는지 살펴봅시다 우리 함수는 입력과 출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바로 그 입력에 해당되는 것이 파라미터 한국어로는 매개변수 argument 한국어로는 인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출력에 해당되는 것은 return이라는 것과 관련되어 있거든요 순서대로 우리 공부해보죠 우선 저는 스크립트 태그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전혀 실용적이지 않으면서 실용적인 척 하는 코드를 짜볼게요 document write 1 더하기 1 그럼 뭐가 나올까요? 쉬운 거 물어봐서 죄송합니다 2가 나오죠 근데 여러분, 제가 항상 부탁드리는 거 이 코드가 1억 줄짜리 코드고 굉장히 복잡한 코드라고 상상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이거를 지금까지 배운 바에 따르면 어떻게 함수화할 수 있을까요? function function plus one one plus one이라는 함수를 만들고요 여기 있는 이 1억 줄짜리 코드라고 치는 코드를 여기다 붙여넣기 한 다음에 어떻게 해야겠어요? one plus one을 이렇게 해서 함수를 호출하면 이전과 똑같은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one plus one이라는 함수는 언제나 똑같이 동작하는 함수란 말이에요 우리는 뭔가 이 함수를 실행할 때 우리가 어떤 입력 값을 주면 함수가 그 입력 값에 따라서 다른 결과를 출력하게 한다면 멋지겠죠 예를 들면 여기서 sum 이라고 하고 2,3 이라고 했을 때 그 결과가 이거 주소기니까 실행 안되겠죠? 5가 되고 sum 2,3,4 를 하면 그 결과가 7이 될 수 있다면 그리고 이게 단순히 더하기가 아니라 정말 복잡한 코드라면 정말 복잡한 결과,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이라면 sum 이라고 하는 단 하나의 함수로 입력 값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다른 결과를 화면에 출력할 수 있게 된다면 얼마나 멋지겠어요 해볼게요 function sum 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무언가를 화면에 프린트 할 건데 document write라고 한 다음에 여기에 뭐가 나올지를 이제 우리가 이걸 보고 해야죠 여기 보면 sum 이라고 하는 건 이것과 똑같잖아요 여기 있는 2라고 하는 이 값은 어디에 있어요? 이 괄호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있는 2가 해당되는 괄호에다가 저는 left라고 하고요 3에 해당되는 두 번째 자리에는 right라고 하는 변수를 정의하겠습니다 바로 저 변수를 한국어로는 매개하는 변수라고 하고 영어로는 parameter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이 코드를 실행한다면 이 left의 값은 이제 뭐가 되기로 약속되어 있냐면 2입니다 right의 값은 3이 되도록 약속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럼 저는 left2와 right3을 더한 다음에 좀 보기 좋게 bi 태그로 줄바꿈을 하겠습니다 그럼 어떤 결과가 나오나요? 실행이 안 돼서 왜 그런가를 좀 봤는데 오류가 있었네요 여러분들 좀 알아두십시오 검사로 가보시면 콘솔에서 에러가 있으면 이렇게 에러를 알려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마 알았을 건데 document 라고 해야 되는데 제가 오타를 냈죠 이렇게 에러를 찾는 겁니다 실행을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됩니다 이것도 bi 태그로 좀 줄바꿈을 해야겠네요 이렇게 5와 7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코드가 1억 줄짜리 코드고 굉장히 복잡한 코드라서 우리는 저 코드를 쳐다도 보기 싫다면 우리는 단지 sum이라고 하는 함수에 2라고 하는 값과 3이라는 값을 입력해 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5라고 하는 결과를 화면에 출력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그 함수로 전달하는 이 2와 3이라는 값을 한국어로는 인자, 영어로는 argument 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이 값을 받아서 함수 안으로 매개해 주는 이러한 변수들을 매개의 변수, 영어로는 parameter 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parameter와 argument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얘기였고 이 두 가지는 함수로 들어오는 입력 값과 관련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이고,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여기서 한번 끊고 다음 영상에서 return이란 무엇인가를 하면 이제 여러분 함수를 완성한 겁니다